흑마늘, 흑마늘 직접 만드신 거 같아. 맞아요. 귀한 거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립니다. 지금 먹어요? 아니, 지금 먹어요. 술 먹기 전에. 근데 자꾸 이런 걸 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 쓸데없으면 내가 힘이 좋아서. 닦을게요. 닦을게요, 좀. 몸에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왜 옛날 이상해? 다리 좀 오므리가 안 돼. 죄송합니다. 아유, 그 정말. 아. 어떻게 가져가? 뭐야? 아니, 왜 뱃소리가 이렇게 났냐고. 아, 정말. 또 왔어. 설마 아니겠지? 뱃리지야, 또? 또 했니요? 아, 예스. 아, 예스. 정말 진리네, 정말. 왜, 왜 또 전화했어? 하루 50번, 하루 50번. 핸드폰 거기를다가 놔둬요. 자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 예스. 고잉 있는 것처럼 할게요. 어, 그것도 나쁘진 않네. 여기다. 카메라, 카메라 보여줘.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 대형이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같이 먹읍시다. 끊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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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잘 된다. 아, 아파요. 회니 앞에서 하나 놔줘요. 아니, 뭐, 약간 제사상 같잖아.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아파요. 그.. 저한테 전화 온 그 번호가 헨리 씨의 개인 번호 맞죠? 차단해요.. 이.. 이 말 제가 마칠게요 예요 우리끼리 같이 놀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좀 심심하면 또 전화해 오케이 네 오케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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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깜짝이야 뽀뽀했어 뽀뽀했어? 어머어머 아유 뽀뽀 아..롭지? 안녕 바이바이 제 생각에는 5분 있다가 뽀져나올 것 같아요 다시 올 것 같아요 배터리 분리해놓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차에서 2차고 네 1차 2차 밥 먹고 술 먹고 하나 더 있어요? 아 있죠 4차까지 있대요 4차요? 4차까지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차분하게 하시고 일단은 이제 대원님 바쁘신 것 같은데 왜요? 아니 아니 대리를 해야 돼 아니.. 제가 드릴게 콜비 드릴 테니까 해야지 좋지 집사 hus 하사 하사 감사합니다.